흥릉도 이번달 깜짝 놀라실거에요 자 흥릉 같은 경우 60일 면책 감액 없는 암진담이 나왔죠 저번달 출시가 됐는데 90일 만이에요 30일 더한 60일 없는 감액기간 없는 암진담이 나왔다 업계 최저 암 주요 치료비 좀 아쉬운 부분은 암 치료비가 연간 1억 최대 5년까지 해서 5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암 치료비는 없어요 그냥 진단비처럼 2천만원씩 5년간 주는 것만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전체 약 감액 없이 보장이 되고 표준형과 무해지 업계 최저 수준으로 그리고 업계 누적은 300만원까지 질수가 가능하다는거 그 훈구 다산항 통합보험이죠 항암 약물 방산원 치료비 5천만원 안보험까지 같이 가입하면 1억까지 가입이 된다 1억까지 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사유일당도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제외는 20만원 요양병원은 6만원 이것도 한식이다 보니까 3월 말까지 갈지 아니면 3월 중순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간편보험 역시 질병수습이 100만원 항암 약물치료 항암 방산원도 각각 5천 최대 1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게 매우 큰 장점 치매보험도 흥구쌤명 치매나묵 다사랑 일단은 1,5종 환경시에는 종식토록 30만원씩 나온다 자 흥구암보험이에요 60일 면책 암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죠 예전에 우리 문화라 모든 상품은 90일 면책이지만 30일 내려간 60일 면책 그 업계 최저 수준 그래서 면책은 타산은 90이지만 60일이다 물론 신화같은 경우는 면책 감액 기간이 없지만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신화는 일주일간만 판매되고 일주일에 일단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 흥구쌤면도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장기간 종식, 타산은 100세, 100세란 뭐 90, 종식이란 솔직히 큰 차이는 안나지만 봐보세요 보험료가 많은 차이가 나요 보험료가 그래서 흥생이 좀 더 유리하다 각 특약 가입시보다 더 저렴한 암주요치료비에요 암수들이나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치료를 셋 중에 하나라도 했다 가입 예시로 말씀드리면 40세 남성 20년간 기준으로 암주요치료비 그 2천만원씩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매년 받는다면 암주요치료비 2천만원씩 최대 5년간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합산 누적을 안봐요 그리고 기존 암치료비도 2천만원씩 근데 최대 3천만원까지 되고 보험료가 더 비싸다 근데 누적을 안보고 최대 5년간 1억까지 그래서 매우 좋다 그리고 보험료도 타사 대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 있다나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 보험료가 예전에 2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아니고 지금 얼마에요? 만원이다 최저 보험료가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빈틈없이 메꿔주는 암진단비 정말 빈틈없습니다 80세 미만시에도 가입금의 20% 보장이 되고 80세 이후로는 100% 채증형으로 암진단비가 천만원이었다가 나중에 80세 지나면 5천만원으로 5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빈틈없이 메꿔주는 가입한도가 5천만원 그 다음에 유삼, 갑기경제, 대장연망, 대장연망이 되면 일반암에 속합니다 흥생은 그래서 소외감이 20%인 천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30세, 40세, 50세에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도 매우 좋다 런칭 기념으로 가족 2명 이상 가입시에도 2% 할인이 돼요 그래서 암보장 강화형은 암진단, 소외감, 암주요치료비 이거는 곱하기 5년 1억 동안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 4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30세, 40세, 50세 되면 보험료가 20년이나 종칫도로 보장해도 거의 4만원부터 5만원 사이 특히 여성분들은 5만원이면 저렴하잖아요 암주요치료비는 1만원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천만원 곱하기 5년간 아니면 2천만원 곱하기 5년간 1억 이렇게 두구자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주요치료비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 3만원대, 50세만 2만8천대로 저렴하게 여성은 1만원에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흥댕 다재단은 1호사곤이에요 전특약 감액 없이 100만원 그리고 어깨 누적 없이 어깨 누적은 300만원까지죠 1종 40, 2종이 50, 3종 300, 4종 1200, 5종 2천 1호조 2의 한도보다 높은 쪽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5천, 플러스 안보험에서 또 5천 새로 나왔죠? 이 두구자로 해서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1억까지, 거기다가 질병의장에 5천만원 넣어서 매우 좋다는 겁니다 표준형도, 무해지형도 성수암형이 제일 저렴하고 암진단비 5천만원, 내열갖, 허혈성, 질병, 질병수습이 모두 다 넣어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업계 평균 대비 월 4만4천5백원 총 납입 보험료는 약 1100만원 정도 절약이 돼서 37%가 타사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질병수습이와 종수습이 플랜도 보시면 질병수습이 100만원, 어깨 누적은 얼마까지죠? 300만원, 1조 40, 2조 50, 3조 200, 4조 500, 5조 500으로 저렴하게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3, 40대 때 3만원, 4만원밖에 안 해요 3만원, 4만원,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암진단비, 항암약물치료비도 매우 좋고 암진단비와 소외감도 3,020%인 600, 소외감, 값기경제 대장전망량을 일반암에 포함이 됩니다 항암약물치료비도 2천만원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2만원부터 4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질병후의장애와 제후의장애 같이 넣었어요 질병후의장애 4천, 제후의장애 4천, 제3화 4천 4444 플랜으로 넣어도 보험료가 2만원부터 3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15세부터 70세 연령 구분 없이 아만도가 암은 2억, 암수수비는 2천, 항암약물치료비는 5천, 표적은 8천, 다민치 로봇은 2천, 항암양성자는 3천으로 가입이 되고 사사합산 질병종수비비 같이 넣어도 질병수비비가 50만원, 5년 이후에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죠 1종, 42종, 53종, 300, 4종, 1205종, 2천까지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정말로 저렴하다 그리고 공동간병인이죠 공동간병인도 100% 보장이 되고 유안병원 제외가 20만원, 유안병원은 6만원 한도가 상향 조정해서 3월 한시적으로 그뿐만 아니에요 더 좋은 건 7만원 미만 시에 7만원 미만 시에도 타사는 50%만 보장이 되지만 흥생은 얼마일 등간에 통으로 20만원, 유안병원은 6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다시 변경사항이 되면 유안병원 제외가 15만원, 유안병원은 3만원 이런 식으로도 바뀔 예정이다 근데 10년 이후에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유안병원 제외는 30만원 두 배로 내고 유안병원은 6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질병수습이와 종수습이예요 질병수습이 50만원, 아까 100만원 있잖아요 50만원만 넣을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종수습이 1종 40, 50, 200, 400, 500 그래서 실수형으로 해드렸네요 실수형으로 해도 보험료가 3만원에서 4만원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그것 또한 암진단비와 항암방사사약물치료비 암진단비와 소외감은 3,600 항암방사약물치료비도 2,500 이런 식으로 넣어도 보험료가 4만원, 5만원 물론 60대는 남성이 엄청 비싸죠 이때는 갱신형으로 하시던가 다른 회사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 탐대진단비도요 암진단, 소외감, 내열과 허해수 2,000만원씩 넣어도 보험료가 5,6만원 대 60대 남성은 어디 보험사나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국세미원 대표 간편 2,5,5에요 2,5,5 2,5,5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보험료는 3,5와 저렴해요 아니 고지도 어떻게 2,5인데 3,5보다 저렴하고 보장도 업그레이가 됐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유병자도 높은 한도구요 질병수리비 역시 100만원 업계한도는 300만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방사선도 각각 5천만원 분리되서 산사같은 경우는 항암방사선이나 약물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끝나요 여기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큰 장점 고액 항암도 20년 갱신형으로 탑재가 돼서 표정이나 카티, 항암, 다빈치 모두 다 가입이 되고 간병인 사유일당도 15에서 5만원인데 체증형으로 30만원, 6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유안병원 제외도 업계 누적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강화된 납입면제 항생같은 경우는 위반암도 내열간 허혈성도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 타사는 내조증 급성만 있는데 내열간 허혈성 80% 이상 시에 납입면제가 되다보니까 이 또한 장점이 있다는거죠 질병수리비, 공수리비 120, 40, 200, 400, 700 이렇게 넣어둬 실습형으로 보험료가 3만원에서 4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간병인 사유일당도 유안병원 제외가 15만원, 유안병원 5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 기본형이 지금 20만원 한도가 올라갔죠 네 올라갔죠 그 어깨 누적은 40만원까지 그래서 이전에 삼성이나 매일치 가입한 사람들은 중복해서 가입이 2만원부터 3만원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입원비 플랜도 이렇게 같이 넣어도 보험료가 3, 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연금처로 맞는 장기요양 생활자금이죠 장기요양 1호 등급 환장만 봐도 평생 매월 생활자금이 30만원씩 나오고 중증 이상이죠 중증 이상은 거의 100만원 내일 1, 2등급 중증 이상은 받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세요 유안병원 2번에도 장기요양 판정만 받으면 매월 30만원이 사망할 때까지 나온다 장기요양 생활자금 30만원 중증, 경증, 중증도 30만원 합의 60만원 보험료가 3만원부터 9만원까지 간병인 사유일당 이 정도면 스펙은 있어야죠 연계 조건 없이 유안병원 제외가 20만원 간병인 사용 20만원 유안병원은 딱 6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3월 중에 한도가 축소가 되는데요 공동간병인도 100% 보장이 되고 7만원 미만 시에도 어떻게 된다? 100% 보장이 된다 타사는 50%밖에 안되지만 20만원 타사 봐보세요 5만원 15만원 유안병원도 6만원 타사는 3만원 그리고 7만원 미만도 100%에요 타사는 50%밖에 안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 물가 걱정 없이 10년 이후에 2배로 보장받는 채증형이죠 15만원이 일단 나중에 30만원 되고 유안병의 3만원이 6만원 가입이 된다 기본형과 채증형 봐보세요 보험료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나요 한 2천원 차이에요 나중에 가입 한도를 올렸을 때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가입하셔도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흥세 라이너 다사랑 다재단은 여러가지 있죠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